좀 그런 데가 있어요. 우리는 그냥 우리 아파트는 막 지어도 한 번도 안 해. 그렇게 한다 살아서는 괜찮다 그지? 아, 오래돼서. 이해심도 많고 막, 막 해도 돼.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의심이고요. 의심이 없어. 의심들도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이 사는데 젊은 아들 때 보단에. 우리 토요일 날, 일요일 날 자기야 생각나지? 우리 집에서 소리 대여섯 명씩 내가 가르쳤지 않았어. 코로나 때, 그럴 때마다 저 우리 밑에 집 아저씨 만나면 아저씨가 아니요. 한 말도 안 하셔요. 그래서 저기 뭐야, 아, 뭐 하시나 봐요. 그래서 아, 예. 제가 뭐 연구소를 좀 하는데 저기 코로나라서 제가 저기 그 스튜디오를 폐하고 집에서 저기 몇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네요. 그랬더니 아, 그러십니까? 그냥 그러고 말아. 그 사람은 원래 모든 걸 이해하는 분이다. 네, 그러고는 코로나 끝났을 때 내가 이제 저기 요새는 어쩌세요? 그래서 아, 이제는 이제 저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서 해요. 그랬더니 아, 그러세요? 옛날에 시끄러우셨죠? 그랬더니 아, 괜찮습니다. 그렇게 이해해주세요. 그런 거는 모든 걸 다 수용하시고 상당히, 상당히 긴 시간을 했지 않았어요? 하루에, 하루에 상당히 긴 시간을 했잖아. 그러고 토요일 일요일을 그렇게 했어요. 토요일 일요일, 토요일 밤 일요일 밤을 이렇게 해가지고. 선생님 안 하시니까, 선생님 말씀하실 거예요. 떠올 거야. 그 동동 방아를 지세 떠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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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동동 방아를 지세 자자 농부가 어-하-어-어-어-어-어 화요-어어-어-어 시작 어-어-어-어 와아 어-어 자 그렇게 맞아요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? 올려 어-어-어-어 우하-어-어-어 이렇게 시작 어-어-어 우하-어 잘했어 자기는 근데 어루가 아니라 여루 여루 시작 여루 이렇게 한 대 시작 오하오 하여루 시작 오하오 하여루 상사 뒤여 상사 아니고 그냥 쭉 내려서 상사 뒤여 그리고 여섯번째에서 시작 상사 뒤여 시작 상사 뒤여 그렇지 여섯번째 자리아 봐봐 상사 뒤여 시작 상사 뒤여 여보소 동부들 말 듣소 여보소 동부들 말 듣소 어 화농부 말 들어 어 화농부 말 들어 시작 우리가 동사를 어서 지여 우리가 동사를 어서 지여 우리가 동 하고 내려오지 말고 우리가 동사를 사에서 내려오면서 를로 내려와 그게 한음 내려오면 돼 우리가 동사를 어서 지여 시작 우리가 동사를 어서 지여 그렇게 해야 돼요 발 구 월 수 양 수 아니 발 구 월 주 수 거여 시작 발 구 월 주 수 거여 발 구 월 주 수 거여 발 구 월 주 수 거여 운곡 지거 그 쓰러뜨려다가 운곡 지거 그 쓰러뜨려다가 운곡 지거 그 쓰 찌곡을 그렇게 해야 돼 찌곡을 이러면은 국악이 아니야 우곡 찌곡을 이래야 돼 시작 우곡 찌곡을 쓰러드려다가 시작 찌곡을 쓰러드려다가 물 좋은 수양수침 물 좋은 수양수침 돌 끄덩떵 방아를 짓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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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하고 농부가 한번 해봅시다 중몰이 오하오 하여 어르신 오하오 하여 어르신 장사 뒤여 장사 뒤여 여보소 동부들 말 듣소 여보소 동부들 말 듣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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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요 워 어 수요 구겁지고 구겁지고 그스로 들여다가 구겁지고 그스로 들여다가 물 좋은 수양 수친 물 좋은 수양 수친 떨구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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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아를 지세 떨구덩 떨구덩 방아를 지세 개? 시청해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